나주 글로벌 교회 나주 지역과 전남 지역의 새로운 복음의 부응이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최초초 목사님께서 지구촌 교회에서 젊은이를 향해 뜨겁게 사랑하시고 복음으로 설교했던 그 열정이 아직도 제 가슴 가운데 느껴집니다. 나주 지역의 그런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지구촌 교회가 젊은이 목장이 계속해서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교회, 성령의 뜨거움이 있는 교회, 그리고 나주와 광주 지역에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너무나 귀한 도구로 사용받기를 축복드립니다. 저희는 최 목사님을 이렇게 떠나보낸 슬픔에서 이제서야 조금씩 헤어나고 있는 중이랍니다. 나주 글로벌 교회 성도님들 모두 땡 잡은 거 알고 계시죠? 아 부러우면 지는 건데. 그래도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목사님의 열정으로 나주 글로벌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귀한 교회로 우뚝 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나주시의 영적 얼음 냉수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나주 지역의 복음화와 나주 지역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 나가는 우리 큰 영향력 있는 글로벌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주님과 함께 화이팅입니다. 우리 최초준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한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들에게 축복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나주 지역의 복음화가 그리고 나주 지역을 넘어 호남 지역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나주 땅에서 목사님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와 부흥들을 기대하겠습니다. 나주 글로벌 교회 창립 예배를 축하드립니다. 지구촌 젊은이들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할 테니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내주세요. 나주 글로벌 교회 화이팅!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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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